완도 다랑도 인근에서 요트가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완도해양경찰은 21일 오후 3시쯤 다랑도 남서쪽에서 요트의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던 5명을 모두 구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요트의 손상 부위를 확인한 결과 자체 수리가 불가능해 완도항으로 예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출항 전 정비 상태를 잘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경은 출항 전 정비 상태를 잘 확인했습니다.